잔액이 부족합니다 어... 이게... 왜 이러지...?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이 부족하다니까 아이 뭐야... 시간 없는데... 돈 없으면 내려요... 내려!!! 100원... 200원... 학생... 돈 없으면 내려!!! 저기 아저씨... 죄송한데 반값으로 깎아주시면... 야 이 새끼!!! 정년? 이 새끼 우리 학교 교복 입고 쪽팔리게...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냐? 민폐 존나 심하네... 맞아!!! 내려라!!! 내려라!!! 미안... 내릴게... 아저씨 청소년 둘이요... 충전 좀 하고 다녀라 이 새끼야... 고... 고마워... 야!!! 응? 니가 창가 쪽에 앉아 나 창가 싫어하니까... 야!!! 응? 집에 우한 있냐? 왜 똥 씹은 표정이야!!! 감기 기운이 있나... 어제부터 머리가 좀 아프네... 이 새끼 너 진짜 뒤질래? 왜... 아 나 진짜 개빡치네!!! 왜 그러는데!!! 으아아아아악!!! 머리 아픈 새끼가 왜 딱딱한 창문액이다 해!!! 내 어깨가 있는데!!! 이 새끼 어깨가... 원래 이렇게 등직했나... 슈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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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너... 정말 여기서 내리는 거 맞아? 그럼 내가 미쳤다고 너 병원 데려다주러 일부러 여기서 내리겠... 으아앗!!! 아이 깜짝이야!!! 존나 놀랐잖아 미친놈아!!! 뒤질래? 이 새끼 정신 어디다 팔고 다니냐? 아... 미안... 현기증이 나가지고... 자기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지... 존나 약해 빠져가지고... 왜 보호받는 기분이 들지... 나쁘지는 않은데... 왜 이래... 아이 좀 가만히 있어!!! 싫어 답답해... 아 이 새끼가 뒤질라고!!! 뭐하는 거야!!! 놀리는 게 더 이쁘다고!!! 어... 그래? 진짜 그렇게 말을 하지... 이 새끼는 그걸 꼭 말로 해야하네... 답답하게... 뭐해... 빨리 와... 저 할머니 뭐냐...? 어? 할머니? 왜? 아이 짜증나게... 길바닥에서 왜 저래... 직상하긴 한데... 뭘 짜증까지야... 얼른 가자... 머리 아파... 아휴... 난 진짜 저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...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어... 무슨 생각...? 진짜...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... 할머니 바람이 찬데...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... 제가 다 살게요... 거스름돈은 안 주셔도 돼요... 아이고... 학생... 고맙구먼... 야! 무슨 고딩이 현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녀!!! 아... 이거 입시 학원비... 학원비를... 그렇게 막 써버려도 되는 거야? 어차피 오늘은 학원도 못 갔어... 왜...? 설마... 나 병원 데려다 주려고... 미쳤냐!!! 뒤지려고 개소리하고 있어!!! 수시충이라 수능 안 보려고 안 간 건데!!! 그치만... 학원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... 야... 이 병원 맞지? 벌써 나왔네? 어... 맞아... 오늘 고마웠다... 이 새끼가 헛소리하네... 우연히 가려던 길이 겹친 것 뿐이지... 딱히 니가 걱정돼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려던 건 아니거든!!! 그래... 그럼 난 가볼게... 야 이 새끼야!!! 응? 다음엔 아프면 바로 말해라... 약 사다 줄 테니까... 응? 고마워... 고마워 하지 말라니까!!! 야 뒤진다!!! 어 엄마 왜... 뒤질래? 아 다짜고짜 뭘 뒤져 뒤지기는... 너 오늘 왜 학원 안 갔어? 학원에서 전화 왔어...? 그래!!! 아 나 그놈의 학원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굳이 집에다 전화해서 말해주는 걸 보니 학생들을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좋은 학원이네... 뭐 하느라 학원을 안 갔어!!! 수시 망해서 수능 잘 봐야 한다며!!! 영약한 놈이 하나 있길래 병원에 좀 가져다 놓느라 늦었어... 뭐? 니깐 놈이 친구를 도와? 오늘 저녁 닭돌이탕이니까 그런 줄 알아!!! 아 왜 하필 닭돌이탕이야!!!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일찍 들어갈게요 사랑해요!!! 헤헤